안녕하세요 예화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코파일러 플러스 PC 서피스 프로 11 에디션, 서피스 랩탑 7 에디션 가지고 왔습니다 2012년 첫 출시 이후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코파일러 플러스 PC가 출시됐는데요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점은 짧게 말씀드리자면 원조는 달라도 다르다 디자인부터 디스플레이, 성능, AI 기능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두 제품을 보여드리기 전에 평소에 PC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코파일러 그리고 코파일러 플러스 PC가 뭔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먼저 코파일러은 사용자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출시한 AI 기반 서비스인데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다양한 작업을 자동화시켜주는 AI 도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파일러 플러스 PC는 코파일러 서비스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PC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윈도우의 버전이나 업데이트에 따라서 코파일러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단순히 코파일러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해서 코파일러 플러스 PC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정한 세 가지 최소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코파일러 플러스 PC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최소 조건은 온 디바이스 AI를 위한 40탑스 이상의 성능을 가진 NPU 탑재 최소 메모리는 DDR5 또는 LP DDR5 16GB 이상 용량은 256GB 이상의 SSD 그리고 UFS 저장 장치가 탑재되어야 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코파일러 플러스 PC라고 불리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성능이 검증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NPU인데 현지까지 나온 모든 프로세서 중 조건을 만족하는 건 45탑스를 지원하는 스냅드래곤 X 시리즈가 유일해요 여기서 잠깐! NPU? 탑스? 조금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NPU는 AI 기능들을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칩셋이고 탑스는 NPU가 초당 처리할 수 있는 연산 횟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탑스는 1초에 1조에 연산을 하는 거니까 45탑스는 1초에 45조에 연산을 처리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스냅드래곤 X 시리즈는 엘리트와 플러스 두 가지가 있는데 두 제품 모두 옵션에서 프로세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프로세서 관련 내용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럼 코파일럿 플러스 PC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일반 제품들과 다르게 키보드 한용키 옆쪽에 코파일럿 키가 따로 있고 누르면 코파일럿이 바로 실행되고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거나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요 보통 정보를 한 번에 찾으려면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들어가야 되잖아요 채팅 한 번으로 빠르게 정보를 찾아줘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얼마나 정확한지 살짝 보여드리면 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달라고 해봤는데 영어, 수학, 한국사까지 오답률 제로예요 제로 그리고 문서 작업할 때 예시 이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마음에 드는 이미지 찾아야 되고 또 저작권도 체크해야 되고 이게 또 우연인지 필연인지 마음에 드는 이미지는 유료잖아요 근데 코파일럿에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쓰면 시간도 절약하고 저작권 걱정도 없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브랜드 로고나 캐릭터, 제품 시한 초안 뽑는 용으로도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곧 출시될 예정인 리콜 기능은 제가 진심으로 기대 중인데요 리콜이라는 뜻은 기억해낸다라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이전까지 했던 모든 작업들을 자동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지 자연어 검색으로 찾을 수 있어요 대박이죠?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열심히 작업 다 했는데 저장을 안 하고 실수로 꺼버린 거예요 이러면 식은땀이 흐르다 못해 좌절하게 되고 헛웃음만 나오잖아요 리콜 기능이 있으면 검색해서 바로 가지고 오면 되니까 문서 날릴 걱정? 없겠죠? 받! 리콜은 리콜이고 컨트롤 S 누르는 건 꼭 습관화해주세요 기능은 좋지만 모든 작업을 저장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안면에서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요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지 않고 로컬에서 실행되는 기능이라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겠다 싶더라고요 다른 기능들도 설명드리면 요즘 대면 미팅도 많이 하지만 온라인 미팅도 많이 하잖아요 윈도우 스튜디오 이펙트는 블러나 필터, 인물 초점 맞춤 같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린 그림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코 크리에이터 기능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단순히 텍스트만 인식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면 내가 마음에 들 때까지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능은 내 생각대로 그린 그림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거라서 한 번 쓱 그려주면 원하는 결과물이 나와서 편했어요 사용 방법은 굉장히 편해요 이렇게 슬림펜으로 그림을 그린 다음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주면 끝! 수채화, 유화, 잉크 스케치, 애니메이션, 픽셀아트 등 다양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데 결과물 차이 보이시죠? 솔직히 이거 쓸 때마다 이거 내가 그린 거 맞아? 싶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이 슬림펜을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좀 있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코파일러 프로를 쓰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쓰고 계시는 분들은 무조건입니다 파워포인트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오른쪽에 코파일러 버튼을 누르고 나서 만들고 싶은 주제를 적어주면 보이시죠? AI가 알아서 문서 초안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저는 워드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원하는 주제를 적고 유튜브 대본이나 블로그 글을 써달라고 하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쭉쭉 글을 써내려갑니다 회사 다니다 보면 자료 준비도 못했는데 급하게 회의 들어가야 될 때 식은땀 줄도 흐르잖아요 근데 이건 1분이 뭐야? 30초면 내가 원하는 자료를 쭉쭉 뽑아주니까 그럴 일이 없겠죠? 앞에서 이야기한 기능들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랩탑과 태블릿 투인원으로 쓸 수 있는 서피스 프로 11 에디션은 전체적인 디자인은 이전 에디션들과 거의 동일하고 풀 알루미늄 소재의 메탈릭한 느낌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컬러는 플래티넘, 블랙, 사파이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출시된 준까지 총 4가지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건 준 컬러인데 개인적으로 로즈골드에 펄이 살짝 들어간 느낌이라서 너무 예뻐요 마치 저처럼? 죄송하진 않아요 디자인적으로 가장 큰 특징은 각도 조절이 가능한 킥스탠드인데요 각도 조절은 최대 165도까지 가능해서 저는 보통 일할 때는 이렇게 키보드에 연결해서 랩탑 모드로 쓰다가 영상 보거나 쉴 때는 태블릿 모드로 쓰고 있어요 참고로 힌지는 내구성 때문에 좀 뻑뻑한 느낌인데요 각도 조절할 때 불편하다고 느꼈던 적은 없었고 오히려 힌지가 너무 헐거웠으면 AS 센터에 자주 갔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킥스탠드 아래쪽을 보면 뭔가 있는데요 이건 SSD 슬롯입니다 동그란 부분을 누르면 쉽게 열 수 있으니까 제품 사용하시다가 SSD 교체하실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버튼이랑 포트는 딱 필요한 정도만 들어가 있는데요 투인원 제품이라서 상단에는 전원과 볼륨 버튼이 있고 왼쪽에는 C타입 포트 두 개 오른쪽에는 서피스 전용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참고로 C타입 충전도 가능해서 매번 전용 충전기를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었어요 투인원 제품을 제대로 쓰려면 키보드는 무조건이죠 키보드는 슬림펜이 탑재된 시그니처와 플렉스 두 가지 종류인데 기본적으로 슬림펜은 그림 그릴 때도 메모할 때도 인식 속도도 빠르고 부드러워서 사용감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키보드는 번갈아 가면서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건 취향에 따라 갈리겠다 싶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우선 타건감은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거의 똑같았는데 트릭패드는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비유를 하자면 시그니처는 기계식, 플렉스는 무소음 느낌? 제 기준에서 사용감은 플렉스 승입니다 그리고 플렉스 키보드는 블루투스 연결도 가능해서 본체랑 거리가 좀 있더라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디자인은 플렉스는 블랙 단일 컬러 시그니처는 제품 컬러에 맞게 네 가지로 나와서 연결했을 때의 눈으로 보기에는 기본이 더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둘 다 알칸타라 소재라서 부들부들한 느낌이라 좋긴 한데 평소에 땀이 좀 많으신 분들은 살짝 신경이 쓰실 것 같긴 해요 기본적으로 스코어는 1대 1이지만 꼭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제 선택은 플렉스입니다 저는 외모 지상주의보다는 실용주의자거든요 그리고 본체 기준 가로 208, 세로 287, 두께는 9.3mm고 무게는 895g인데요 플렉스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 기준 무게도 1.2kg 정도라 일반 노트북 대비 가볍고 두께도 얇아서 제품을 써보면서 휴대성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평소 미팅이나 외근이 많으신 분들은 무조건 만족하실 겁니다 이제 성능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선 스펙부터 빠르게 말씀드리자면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램은 16GB, SSD는 512GB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옵션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용 환경에 맞게 잘 선택해주세요 우선 시네벤치 2024로 벤치마크 테스트부터 해봤는데요 전원을 연결했을 때는 멀티코어는 871점 싱글코어는 109점이 나왔는데 특이했던 건 전원 연결을 안 한 상태에서 멀티코어 854점, 싱글코어 104점으로 비슷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전에 출시된 에디션 대비 약 90%의 성능이 더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대성 다음으로 만족스러웠던 건 디스플레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13인치 2880-1920 해상도를 지원하는 OLED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고 최대 120Hz의 가변 주사율을 지원하는데요 가로 세로 비율은 보통 16대 9나 16대 10인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3대 2고 100만 대 1의 명암비, 밝기는 sdr 최대 600nit, hdr 900nit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처음 쓰시는 분들은 화면비가 어색할 수 있는데 요건 금방 적응이 되고 일반 랩탑보다 세로로 더 길다 보니까 보여지는 내용이 더 많아서 편한 것도 편한 건데 스크롤을 더 적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실내에서도 써보고 밖에서도 써보고 했는데 불편한 적은 없었지만 살짝 아쉬웠던 건 코닝 고릴라 글래스 5가 적용되긴 했지만 반사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엑스 엘리트에는 OLED 스냅드래곤 엑스 플러스에는 LC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는데요 이건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OLED 태블릿 모드 쓸 때는 터치 디스플레이도 쏠쏠하게 잘 쓰고 있는데 터치도 키보드도 반응 속도가 빨라서 짐이 많을 때는 본체만 들고 다녀도 괜찮겠더라고요 저는 보통 집에서는 듀얼로 쓰고 있는데 최대 4K 60Hz의 모니터를 3대까지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랩탑을 쓰는 가장 큰 이유가 휴대성이기도 하고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배터리 시간이 짧으면 일단 거르게 되잖아요 사용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14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미팅 다니면서 헐 배터리 없네?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게임하시면 안 됩니다 일하세요 일 마지막으로 사운드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돌비에트모스를 지원하는 이와트 스테레오 스피커가 탑재됐는데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제 서피스 랩탑 세븐 에디션도 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인 디자인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잘 깎았다? 잘 갈았다? 반듯한 모멍색 느낌인데 사파이어 컬러감이 진짜 미쳤어요 실제로 주변에서 얘화야 너는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해? 하면 원픽은 소라색이에요 그리고 안쪽에도 사파이어 컬러가 적용됐는데 키보드도 배색 컬러가 딱입니다 우스갯소리로 한 번 하면 서피스 랩탑 예화 에디션인 줄 알았어요 제가 소라색의 미친자 소라팡이거든요 그리고 포트 구성을 한 번 보여드리자면 오른쪽에는 서피스 전용 충전 포트 왼쪽에는 C타입 포트 2개 USB A타입 1개 3.5mm 헤드폰 잭이 있어요 사이즈는 가로 220mm 세로 301mm 두께는 17.5mm고 무게는 1.34kg인데요 무게나 두께는 딱 준수한 편이죠 전작 대비 사이즈는 전체적으로 작아졌지만 디스플레이는 2304에 1563 해상도를 지원하는 13.8인치 픽셀센스 플로우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면서 오히려 화면은 0.3인치 더 커졌는데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거 아시죠? 랩탑에서 0.3인치는 꽤 큽니다 최대 밝기는 SDR, ATDR 모두 600mT이고 120Hz까지 지원해요 쓰면서 불편한 적은 없었지만 살짝 아쉬운 점을 하나 뽑자면 OLED 옵션이 빠졌다는 거? 근데 이건 제가 디스플레이의 찐심이라 아쉬운 거지 기본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자꾸 랩탑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무의식적으로 터치 디스플레이라는 걸 잘 까먹긴 하는데요 안 쓰면 누구 손에다? 내 손에다 혹시 제품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까먹지 마시고 꼭 쓰세요 프로세서는 스냅드래곤 X 플러스 램은 16GB SSD는 512GB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시네벤치 2024로 벤치마크 테스트를 해보니까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는 멀티코어는 833점 싱글코어는 106점 전원을 연결 안 한 상태에서는 멀티코어 827점 싱글코어 101점이 나왔는데요 의외였던 건 엘리트 프로세서랑 비교했을 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로세서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문서 작업이나 간단한 영상 이미지 편집용으로 구매하실 분들은 플러스 모델로도 충분합니다 탁원감이나 트랙패드는 제가 최근 써본 제품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 다들 아시죠? 키보드 간격은 너무 좁아도 너무 넓어도 불편한 거 일단 간격이 적당해서 좋았고 탁원감은 저소음에 부드러운 편이에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최대 20시간으로 넉넉합니다 두 제품을 써보면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자면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게임은 장비빨이다 새로운 AI 시대에는 일도 공부도 장비빨이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코파일러 플러스 PC는 아직 시기상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처음에 AI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요즘엔 AI가 없는 분애를 찾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코파일러 플러스 PC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고민은 배송만 늦출 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